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안의 동의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전기기기 과외를 계속 하는데요 동희야 어느덧 우리가 직유발전기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었을 거야 그런데 벌써 이 직유발전기랑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너무 반갑다 그 다음에 나올 친구는 직유 전동기야 근데 발전기랑 전동기는 서로 반대라서 발전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하고 나면 전동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 비슷한게 마이크랑 스피커도 반대 관계잖아 그것도 똑같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니까 얼른 얼른 진행해 줄 테니까 얼른 잘 듣고 이해를 하길 바래 먼저 직유발전기의 특성 중에 하나인 전압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전압변동률 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음 나는 이런거 실제로 많이 봐 현장에서 우리가 그 전기 있잖아 전압을 딱 재면은 아무것도 안킨 상태와 딱 그 뭔가 스위치가 올라가고 켜져 있을 때 순간적으로 전압이 딱 변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예를 들면은 뭐 225 볼트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딱 키는 순간 순간적으로 뭐 219 볼트 이런식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거든 이 전압변동이 심해지면은 이 조명 그런거 있잖아 램프 같은게 순간 깜빡거릴 수가 있어 그래서 오래된 집 같은 경우 청소기나 에어컨을 딱 돌릴 때 웽 하는 순간에 불이 깜빡거리는게 전압변동 때문에 그런거거든 그런데 이 전압변동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냐 이걸 계산하는 걸로써 전압변동률의 기호는 엡실론을 써 그리스 소문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무부와 전압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거 기억나 무부와 전압 이걸 기호로 V0라 그랬지 그리고 어 그때 전부와 를 사용할 때 전압을 가르켜 전격전압 이라 했던거 기억나 전격전압을 빼줘 오 그래 맞아 그리고 이게 바로 분수라면은 분모로 전격전압 있잖아 그걸 다시 한번 써줘 자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값이 이걸 100분율로 하고자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오는 전압변동률의 값은 퍼센테이지로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자 자 그리고 전압변동률에서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올 때도 있고 제로가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때가 있어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자 포러스가 나올 때는 어떤 경우냐 무부와 전압이 전격전압보다 클 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는 거지 이게 어떤 경우냐 보면은 타여자발전기 우리 처음 배웠던 발전기야 그리고 분권발전기 분권발전기는 왜 그럴 것 같아 자여자발전기에서 병렬 응 병렬이잖아 병렬까지 말씀 거의 약인데 병렬의 특성이 뭐야 전압이 일정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나 전압강화 같은 것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부와 전압 자체가 전격전압보다 더 큰 상태 그게 바로 오빠가 얘기했던 그와 비슷한 거지 아무것도 안 걸려 있을 때는 전압이 좀 높게 나오다가 딱 부하가 걸리고 나서 전압이 뚝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지 지금 여기 오빠가 적는 거는 우리 동이가 그냥 외워도 될 것 같아 그래 쉽게 외우는 방법 없을까? 쉽게 외우는 거? 타분 그냥 타부분으로 외워 그리고 전압변동률 자체가 제로인 경우도 있어 무부와 전압과 전격전압이 같은 거 우리 지난 강의에서 평범 거 그치 평범은 평범 평범은 행복 어 그냥 다 외웠겠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 이게 뭘까? 결국 전격전압이 무부와 전압보다 큰 경우잖아 그러면은 그치 과복권 어 과복권발전기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직권발전기가 있겠지 직권발전기는 직렬로 회로가 있다 보니까 전압강화를 고려해서 전격전압이 무부와 전압보다 좀 더 높게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이 복권발전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 복권발전기 하나만 있으면은 분권발전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직권발전기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 즉 직권발전기나 분권분전기를 따로 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변환할 때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그래 자 먼저 어떤 경우가 있냐 복권발전기가 있어 음 이걸 분권발전기로 바꿔줄 때야 음 분권발전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병렬로 되어있는 걸 말해 음 그럼 무엇을 하면 되냐 음 잘 봐봐 지금 여기 오른쪽에 해당하는 계좌가 직권계좌쪽이고 음 왼쪽에 해당하는 것이 분권쪽이잖아 음 S로 보면 돼 X시리즈하니까 직권 음 그리고 필드마그네틱으로 있는게 분권쪽이야 음 그러면은 직권쪽 계좌권선을 단락시켜야 돼 막아놓는게 아니라 붙여버리는 거야 음 직권 응 계좌권선을 단락 붙여놔야 돼 응 단락이란 단어 앞으로는 자주 나올거야 응 영어로는 short short short가 뭐야 짧다잖아 짧게 이어준다 붙여버린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 여기 계좌권선이 뭐냐 바로 여기 코일에 해당하는 거야 동화 여기 코일을 그냥 바로 붙여준다 오빠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줄게 응 이렇게 딱 붙인다 그렇게 되면은 분권 발전기가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봐봐 여기가 전기자잖아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류가 양쪽으로 가 응 양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 전기자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자속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걸 이용하겠지 네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응 즉 이게 뭐야 분권 발전기잖아 왜냐 분리가 돼 있잖아 어 그러네 병렬 형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단락시키면 된다 이 얘기고 동화 응 이번에는 복권 발전기를 직권발전기로 바꿔줄게 그래 직권발전기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거는 직렬로 되어 있어 응 회로가 직렬로 되어 있지 응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응 바로 분권 계좌 권선을 개방을 시키면 돼 응 서로 반대쪽을 건든다는 느낌 만들어 그러네 응 분권 계좌 권선을 달락의 반대말이 개방이야 달락은 서로 붙인다는 것은 개방은 서로 떨어트린다는 것을 말해 그거에 대해서 알면 훨씬 이야기가 쉬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이 회로들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직권 계좌 쪽이고 이쪽이 분권 계좌 쪽이잖아 자 그러면은 이 분권 계좌 권선을 개방한다 이 얘기는 붙이는 게 아니라 개방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야 자 여기를 없앤다는 얘기는 전류라는 것은 폐회로여야지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 맞아 근데 폐회로가 아니라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면 더 이상 그걸로 전류가 흐르지 않지 한마디로 말해서 전류가 이쪽으로는 이제 가지 않게 돼 뭐네 끊어놨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가냐 전기자에서 열심히 만들어진 전기가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못 가 어 개방되어 있대 못 가겠다 해서 오른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갔고 부하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구조가 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직권발전기 형태의 그것과 비슷하게 된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특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봐 두는 게 좋아 그래 그리고 가동 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를 모터로 바꾸게 되면은 차동 복권 전동기가 되고 거꾸로 차동 복권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게 되면은 가동 복권 전동기로 된다 이건 그냥 다음에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전동기 가서 그걸 알아두고 자 회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너무 걱정하지마 이번에 배울 거는 발전기 하나 갖고는 만드는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발전기를 쓰는 건데 앞으로도 우리가 전기기기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뭐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두 대 이상을 놔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을 가르켜 병렬운전 조건이라 그래 이걸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아? 병렬운전 조건에 직류발전기 그렇지 어 이걸 내가 왜 물어봤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전기기기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병렬운전 조건 같은 게 많이 나와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직류발전기지만은 뒤에 가면 변압기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외우면 좋은데 이거는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 이해를 하고 나서 외우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복잡한 회로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오빠는 보통 그 건전지를 많이 예를 들으면서 외웠어 왜냐 건전지도 직류잖아 근데 발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건전지가 하나 들어간 게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간 녀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은 이야기가 쉬워 그래서 건전지 보면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 이렇게 돼 있어 건전지를 좀 쓰는 물건 같은 게 뜯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특징은 간단하게 보자 첫 번째 극성이 같아야 돼 극성이 같다 당연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직류발전기로 공부하잖아 직류의 특성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제품을 뜯어보든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극성이 같이 딱 돼 있어 그래서 극성이 같아야 된다 서로 거꾸로 키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자 전압이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발전기를 생각합니다 발전기 역시도 단자 전압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실제 건전지를 보면은 둘 다 뭐 1.5 볼트 그러면 그 뒤에 것도 1.5 볼트 뭐 3 볼트 뭐 9 볼트 이런 거 쓰지 않아 어쨌든 둘 다 전압도 같아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게 나와 뭐냐 용량 있잖아 용량이라는 거는 임의의 값을 사용하는 거야 임의의 값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어디인가 딱 주어진 것은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퍼센트 부하 전류라는 것이 일치를 해야 돼 퍼센트 부하 전류는 대신 일치를 하자 이 퍼센트 부하 전류라는 공식 무엇이냐 이걸 가르켜 보통 이제 퍼센트 I라고 써 갖고 P가 전력이잖아 P분의 I 곱하기 100을 말해 이거는 그냥 외워둬 일단 퍼센트 부하 전류의 값은 일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하 분담을 할 때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 이게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두 대의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부하 자체를 분담을 했는데 어느 한 녀석한테 몰아주기를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분담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분담을 조정할 때 무엇을 이용하냐 하면 바로 RF 이게 뭐야 계좌 저항이잖아 계좌 저항을 이용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은 부하 자체에 분담해야 될 양을 감소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얘에 대한 부하의 분담을 좀 내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계좌 저항 값을 올려 계좌 저항 그래서 보통 계좌 저항을 우리가 회로에서 표기할 때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냥 코일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어떤 거는 막 이런 식으로 번개표 모양 같은 게 같이 달려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가변을 얘기하거든 즉 변할 수 있는 거 저항 값은 언제든지 변하게 할 수 있는 저항을 달하나 자 잘 봐봐 이 RF 즉 계좌 저항 값을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IF 계좌 전류 값이 떨어지겠지 왜냐 V는 IR이잖아 V는 전압 전압이 일정한 상태라면은 저항이 올라갈수록 전류는 떨어지겠지 자 전류 계좌 전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속은 어떻게 되겠어 자속도 떨어지겠지 계좌 전류가 클수록 자속도 커지니까 그러면은 계속해 보자 자속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전력도 떨어지겠지 기전력이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부하 전류도 떨어지겠지 즉 이것은 무슨 상황인 거냐 부하의 분담을 감소시킬 때 부하 전류의 양을 감소시킬 때 그런 거야 이거 이 순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봐두자 반면에 이번에는 아 얘가 좀 놀고 있는 것 같아 이 발전기가 서로 좀 일을 나눠서 하게 해서 발전기 어느 한 녀석이 힘들지 않게 고생 좀 시키자 즉 얘한테 부하 분단지 좀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반대로 RF 뭐야 계좌 저항이잖아 이 값을 낮춰줘 낮추게 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계좌 전류 자체가 올라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자속도 올라가 올라가겠지 그렇게 되면은 기전력도 올라가 올라가지 자 결국 궁극적으로 부하 전류값도 올라가지 그치 이거는 부하 분담을 증가시킬 때 쓰는 방법이다 음 이제 거의 끝났어 음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음 다섯 번째로 외부 특성 곡선이 약간의 수화 특성을 가져야 된다 수화 특성이 뭐야 그냥 쭉 떨어지는 거 그치 드러핑이라고 그랬잖아 똑 떨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차동복권에서나 유리하고 이거는 약간의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얘기냐 부하가 증가할 때 단자전압이 감소하는 걸 말해 언제? 부하가 증가할 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의 발전기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발전기를 같이 운전할 때 거든 병렬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발전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분권 발전기와 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얘네들은 약간의 수화 특성을 갖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직권발전기 있지 직권발전기나 과복권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 약간의 수화 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걸 놓으냐 자 이 그림을 봐봐 이쪽이 하나의 발전기가 되고 이쪽이 하나의 발전기가 돼 지금 서로 이렇게 발전기가 각각 물려 있잖아 병렬로 운전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두 개를 꽉 잡아주기 가운데 이렇게 선을 놔줘 이 선 이 선이 가장 중요해 이 선을 가르켜 우리가 균압보선이라 그래 이거는 시험에 내기 너무 좋은 문제야 그래서 오빠가 빨간색으로 쳤거든 이거는 결국에는 그 발전기를 안정적으로 운전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직권발전기나 과복권발전기 같은 경우는 균암모선을 설치를 해 주는 게 좋다 이 얘기야 음 그래서 지금 오빠가 이야기 한 거 있잖아 음 직류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하는 조건들 먼저 극성이 같아야 된다 단자전압이 같아야 된다 용량은 임의에 깔기지만은 퍼센트 부하전류가 일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하 분담을 위해서 계좌저항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가변성을 쓴다는 거 그리고 외부 특성고선이 약간의 수화특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균암모선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달달달 외우면 금방 잊어버린가 차분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앞서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압변동력 공식 있잖아 이거는 뒤에 가서도 계속 나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복권을 분권 또는 직권발전기로 이렇게 바꿀 때 이 회로를 보고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직류발전기의 특성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이해했다 보면 돼 알겠다 아 여기까지 공부하니 진짜 고생 많았다 우리 이제 휴일이잖아 그래 이제 쉬자 운동 봐야지 오빠 멀고도 험하다 그래 알았어 수고했고 자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faithful 굿 그런데로